여기 수사 체포 다 불법이야 좋은 말로 자수 시키는 건데 그게 무슨 수사야 너 뭐야? 까불인데요? 까불고 이 새끼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뒤지는 거야 알았어? 강혜선 수법과 동일해요 한국인 살인사건으로 인터플도 쫓고 있더라고요 근데 역대급이에요 니가 강혜선이냐? 딱 한 번만 더 만나자 내가 한국 갑니다 형님 여기 차전 같은데요? 오랜만이야 다들 정신 차려 눈치채는 끝난다 넌 왜 가져갔어? 내 옛날에 장이수가 아이야 저 다들 스탠바이 오늘 강의사 꼭 참는다 너 배야 좀 맞아야 돼 살려서 보낸다고는 안 했잖아 또 못살게 구내? 개XX네 진짜 이씨 불렀냐? 아닙니다 1 2 2 3 2 1 3 2 1